안녕하세요 여자친구입니다 12월 22일 포켓몬 사상 가장 뜨거운 녀석이 온다 볼케니온 기계왕국의 비밀과 여자친구가 함께하는 퀴즈 이벤트 지금 바로 참여하세요 나는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조금 어렵나요? 그럼 힌트 나갑니다 나... 날라 여기까지 여기까지 정답을 아는 친구는 아래의 주소에 참여해주세요 많은 참여 기다릴게요 12월 22일 극장에서 만나요 마기아나 이 나라를 지키는 요새가 되거라 여러분! 여긴 500년 역사를 이어온 기계장치 왕국이에요 지우와 친구들 앞에 나타난 인간을 싫어하는 포켓몬 볼케니온 이게 뭐야? 이상한 고리로 묶여 떨어질 수 없는 사이가 된 지우와 볼케니온 인간은 우리들을 배신한다 그러니 믿을 수 없다 그리고 그리고 조용히 다가오는 그림자 소울 하트 내가 가져가겠다 가라! 후렛 기계장치의 깃듯 소울 하트 그 비밀은 과연? 슈압! 슈압! 흐흐흐! 날려버리겠어! 올겨울 누구도 본 적 없는 환상의 포켓몬이 모습을 드러낸다 기계장치 포켓몬이라고? 포켓몬 더 무비 X, Y, N, Z 볼케니온 기계왕국의 비밀